기존 태양광의 시설 재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해남군 주민 청구 조례가 1년 3개월간의 심사 끝에 군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남군 의회가 의결한 주민 청구 조례는 단서 조항에서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해 개발 행위 허가 당시 기준을 적용하고, 주거 밀집 지역 등에는 주민 동의와 공동 지분 참여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남군 주민 1,515명이 제출한 주민 참여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 해남군 의회에 수리돼 5차례의 특별위원회의와 선진지 견학 등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